오늘 속을 달래볼 음식은 이 세븐일레븐의 편의점에서 파는 초코빙 수설 아마 롯데마트에도 팔거에요. 같은 계약사니까 근데 이 초코빙 수설이요 저는 하나만 사서 먹어보려고 했더니 그 편의점 직원이 하는 말이 이거 행사 중이라서 하나 더 갖고 오세요 하는거에요 세븐일레븐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가지고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부 품목들을 할인행사를 하더라구요 1 플러스 1 세븐일레븐에는 교동짬뽕 직화짬뽕도 1 플러스 1 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1 플러스 1 이예요 이거 말고 하나 더 냉동실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야구중기를 위해서 좀 더 과자들이 좀 더 준비를 해왔구요 잠깐만 네 이거를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아 그 세븐일레븐은 강릉 강릉 교동반점 짬뽕을 판매하고 있고 GS25가 공화춘이죠 그리고 뭐냐 CU는 오다리라면 시리즈 판매하잖아요 다 편의점별로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뚜껑이 안열리냐 오 됐다 열렸다 아 공화춘은 PX죠 그게 GS25하고 8도라면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홍석천 형님의 게이장님이 제일 맛있죠 야구 동영상에서 아 혹시 그 홍라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천의 홍라면 홍라면도 되게 맵기는 매워요 저도 먹어봤는데 저는 그 이제 홍치즈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홍라면 그 해물볶음하고 공화춘 짜장하고 한번 섞여서 먹어본 적 있어요 아주 그냥 화끈한 쟁반짜장이 되더라 이거를 찍고 여러분 이 초코빙수설에는 이 브라우니 케이크가 있어요 이거 브라우니 케이크 무슨 케이크빙수야 그래가지고 이 초코 얼음 일단 초코우유빙수인가 뭐 지금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롯데삼강이잖아요 롯데푸드 지금 제가 한번 이 얼음조각을 먹어보이는데 그 롯데에 그 빠비코 있잖아요 그만 나 그거 먹으면 속이 더 더부룩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저녁에 빈속에 매운 걸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속이 화끈해 엉덩이가 대장이 좀 화끈해가지고 속을 좀 달리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초코 브라우니 이런 브라우니는 그냥 섞어서 먹을래 이거를 좀 섞어서 비벼볼께요 이거를 좀 섞어서 비벼볼께요 이게 빠비코 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으응 우유 성분이 있긴 있구나 브라우니 케이크도 그냥 같이 으깨 브라우니 케이크도 그냥 같이 으깨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거를 5분 안에 끝내고 그 첫 번째 경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 스포티비 중계권이 있으니까 아마 그 그냥 한국인 선수 소속팀 경기가 아니더라도 뭐 중계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아 네 들어가세요 그 아프리카TV 서버 들어가서 스포츠 스포츠 음 디피자 시즌 다 준비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방송국 왜냐면 월드시리즈 중계는 제가 다 할 거거든요 방에 선수 선수 베드시리즈 1시 40분부터 13시 12시간 연속 방송 하겠다고 찾았어 이게 그거네 조금 약간 우유를 좀 부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초콜릿이 너무 진하다 싶으면 브라우니를 녹이기 위해서 우유를 좀 부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따가 하나 또 먹을 건데 나중에 먹을까 그거는 우유를 부어서 먹은 걸로 일단 제가 지금 속이 좀 활활 타올랐던 관계에 속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거의 다 먹었네 이거 빠비코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맞을 것 같아 녹화 종료 이 초코빙수설이 제가 어젯밤에 먹어보니까 그 빠비코 맛이 나더라구요 근데 제가 초콜릿이 조금 약간 진하다 싶을 경우 먹는 방법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놓고 이거를 지금 제가 우유를 조금 탔거든요 우유를 지금 타서 아래로 지난번에 한번 먹어봤어 어제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그냥 섞을 거에요 오늘은 그냥 섞고 우유를 좀 더 갖고 올까 우유를 좀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일단 좀 쪼개보고 자세가 조금 뭔가 이상해 이거를 조금 이렇게 쪼개고 화나실 건 아니죠? 저 화난 적 없는데요? 우유가 좀 더 필요하긴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ANT 우유를 또 떠보았어 이게 뭐가 무서워요 빙수 쪼개먹겠다 빙수 자c기 빙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양치질 보다 무섭다. 제가 차인표씨의 카리스마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니까 내가 차인표씨의 진짜 분노에 넘치는 연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좀 그 막 의자로 막 거울을 깨부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흐흐흐 에효 이제 그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이 그 이제 4타임 때 경기가 다 하나씩 편성되는 그런 하루에 4경기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은 좀 여유가 있었어. 이러면 우리나라가 메이저리그 중계를 올해 기준으로는 3개 팀밖에 못했어요. 그 다저스 다저스하고 텍사스하고 피츠버그 근데 예외로 포스트 시즌은 모든 경기를 다 준비할 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일일이 다 방송을 하겠다고 제가 어제 12시간 연속 방송을 했거든요. 12시간 연속 방송 했는데 오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 어 나 빵 이 초코빙 수설이 그 앞에 브라우니 케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의식하면서 먹다보니까 아 아 그 지금 줌플레이오프는 두산베어스하고 넥센 히어로즈하고 맞붙고 있는데 두산이 처음 두 경기를 이겼어요. 그런데 어제 넥센이 세 번째 경기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넥센이 그 원래 지면 그대로 탈락하고 두산이 플레이오프를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넥센이 드디어 에이스가 나왔어.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때 등판을 해버리느라 그 등판 간격 때문에 그 올라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선발투수들은 보통 한번 던지면 최소 4일은 쉬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올 수 있게 됐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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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만일에 경우 5차전에 구원등판 할 수도 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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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시대에 선발투수가 3일 휴식하고 선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선발투수 5명인데 왜 굳이 4일동안 다른 4명이 나올 시간을 줘야지. 3일에 선발투수 5명을 보냈어요. 3일에 선발투수 5명을 보냈어요. 3일에 선발투수 5명을 보냈어요. 최동원이랑 선동여 보고싶어요. 영화 퍼펙트 게임 보세요. 전설의 경기 초대를 다룬 영화잖아요. 연장 15회 무승부가 갔던거. 연장 15회까지 갔던 그 경기가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무승부 규정이 정규 시즌은 연장 12회까지에요. 이닝 제한제야. 옛날에는 경기 시간이 4시간이 넘어가면 추가 이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도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진 이유가 그 뭐냐. 2004년에 한국시리즈에서 무승부가 무려 3경기가 나왔어요. 한번은 4시간이 넘어서 무승부가 나왔고 그다음에는 0대0으로 12회까지 가서 또 무승부가 나온거야.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4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무승부가 한번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이닝 제한제로 바뀌어가지고 정규 시즌은 12회까지 승부가 안가려지면 무승부고 퍼스트 시즌은 15회까지 안가려지면 무승부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앞으로 퍼펙트 게임 영화 같은 그런 게임은 정규 시즌에서는 볼 수 없는 경기에요. 한국 시즌 가하대. 근데 포스트 시즌은 15회까지 치르면 그 15회까지 치르면 그 거의 뭐 한 경기를 더 치르는 셈이거든요. 더블 헤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의 15회까지 간 사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008년하고 2008년에 한번 끝장 승부 제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승부 안가리고 무승부 제도 없이 했는데 딱 두 경기인가 그 자정이 넘겨서 끝난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거 하거든요. 그니까 포스트 시즌 역대 가장 긴 시간에 경기를 했던 경우가 10년 전에 있었어요.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단에서 애틀랜타 프레비스랑 휴스턴 에스토스가 붙었는데 그 경기가 연장 18회까지 갔어. 연장 18회까지 가가지고 아침에 해가 떴는데 경기가 안 끝난 거야. 그니까 미국 시각에선 거기는 이제 자정이 넘었겠죠. 그 휴스턴시각으로 아니다. 휴스턴이 경기를 낮에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가 돔구장이어가지고 그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당시 이제 학교를 가야되는데 아침이 됐는데 막 점수판을 보니까 뭐 18회까지 간거야. 그래가지고 얘네 뭐야? 했더니 응 그거에요. 역대 취장시간 기록 경신했다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내가 학교가기 전에 18회에 끝내기 홈런이 나왔어. 다 먹었다. 다 먹었으니까 일단 녹화를 종료